여러분 안녕하세요. 잉크잉크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종이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12가지 브랜드의 총 15가지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팬이든 뭐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 굉장히 용감한 편이라서 비교적 덜 유명한 종이도 꽤 있어요. 그치만 이번에 제가 고른 종이들은 만년필용 종이를 검색하셨다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법한 널리 알려진 라인업입니다. 종이 리뷰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고민을 했는데요. 종이를 평가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먼저 절대적인 퀄리티에 해당하는 퍼포먼스 예를 들어 글씨를 썼는데 잉크가 번진다거나 뒷면을 도저히 쓸 수 없을 정도로 배어나온다거나 하면 질이 나쁜 종이인 거니까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품질이 입증되었을 때 종이의 색감, 질감, 농담 표현 등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호될 뿐 절대적으로 좋은 거 맞죠. 그래서 저는 먼저 각 종이의 퍼포먼스를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추가로 각 종이별 특징을 보다 세세하게 비교해볼게요. 먼저 어떤 브랜드의 종이들을 준비했는지 보여드리면 오늘 영상은 노트 리뷰가 아니라 종이 리뷰이기 때문에 노트의 크기 종류나 속지 타입 이런 건 세세하게 언급하지 않을게요. 또 너무 길어질까봐 각 노트에서 종이를 한 장씩 뜯어내어 다양한 펜과 잉크의 조합으로 나름대로 테스트를 해보았어요. 테스트 항목을 먼저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위에는 종이 이름을 적었고 첫 탭에는 펠리칸 빈잎, 굉장히 두꺼운 잎과 이로시주쿠, 중림, 상당히 묽은 잉크의 조합으로 혹시나 잉크 로딩이 많을 경우 실번짐, 일명 거미줄이 생기지 않는지 테스트해보았습니다. 그 아래에는 센츄리 애픈잎과 몸블랑 미스테리 블랙의 조합 세필과 무난한 잉크일 때는 괜찮은지를 보고요. 여기에 추가로 잉크는 같지만 딥펜인 니코 G촉을 사용한 버전이에요. 딥펜은 끝이 굉장히 뾰족하기 때문에 종이 표면을 보다 긁으면서 글씨를 쓰게 돼요. 실번짐이 가장 많이 생기는 옵션입니다. 다음으로는 디아민 마제스틱 블루, 태가 잘뜨기로 유명한 잉크로 글씨를 써서 태가 뜨는 정도를 테스트 그 다음 펠리칸 엠잎과 연한 잉크인 문스톤을 넣고 최대한 글씨를 빨리 썼을 때 농담 표현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지를 보았어요. 농담 표현 같은 경우 특히나 글씨 크기와 쓰는 속도가 통일되면 좋았을 텐데 종이 크기가 다 달라서 완벽히 맞출 수 없었던 점을 감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각각 세일러 샤벳 블루, 빈타 잉크 그린 머메이드를 면봉으로 펴바른 것입니다. 둘 다 보라색 속의 파란색, 흐린 그린 속의 베이지색 색 분리가 나타나는 다이나믹한 잉크라서 종이에 따라 색깔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했고 그 오른쪽은 몽블랑, 미스테리 블랙을 각각 세 방울 작은 종이는 두 방울 떨어뜨려서 아주 극한의 상황에서도 잉크를 버텨내는지를 추가로 알아보았습니다. 니트 격자무늬는 손기름을 타는지 여부를 알아보려고 해본 거예요. 만년필 잉크는 수성이기 때문에 글씨를 쓸 때 이렇게 반대 손으로 종이를 꾹 누르거나 하면 손의 유분기가 종이에 스며들어서 나중에 이 부분에 글씨를 쓸 때 잉크 흡수가 되지 않아 얼룩덜룩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글씨를 쓸 때 이 부분을 의식적으로 누르고 있다가 이후 센츄리와 몽블랑, 미스테리 블랙 이 조합으로 선을 그어 유분을 많이 타는지 간단히 체크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항목을 정리해보면 위 세 탭과 잉크 방울 떨어뜨리기, 유분 테스트는 종이의 퍼포먼스를 태, 농담 표현, 색 표현은 종이의 특징을 체크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례로 볼까요? 제일 처음은 프랑스 로디아 사이 기본 노트패드입니다. 워낙 유명하고 제 영상에서도 단골로 등장하는 종이죠. 제가 로디아를 즐겨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참 무난해요. 종이를 평가할 때 제 기준에 해당하는 대주군입니다. 1제곱미터당 80g이 중량이고, 일단 종이 질이 좋습니다. 잉크가 컬컬 흐르는 펜으로 글씨를 써도 깔끔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색길도 당연히 괜찮고, 뒷펜도 잘 버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리뷰할 종이들이 전반적으로 품질이 좋기 때문에 안 좋은 종이의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름 모를 종이인데요. 여기에 뒷펜으로 글씨를 쓰면 일명 만년필용 종이에 쓰면 이렇게 압력에 따라서 얇고 두껍게 획 조절을 즐길 수도 있고 획의 마진이 깔끔한데 종이의 질이 낮으면 내가 쓴 글자 이상으로 잉크가 스며 나와요. 이 종이는 전반적으로 두껍게 번졌지만 또 다른 이름 모를 종이에서처럼 부분 부분 실번짐, 거미줄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두면 앞에 쓴 글씨가 그대로 스며들어 버려요. 반면에 로디아는 뒷면을 봐도 큰 문제가 없고요. 뒷면 비침은 배김 아예 잉크 자국이 종이를 통과해서 뒤까지 고이는 것과 비침, 앞면에 쓴 글씨가 전반적으로 그림자 짓듯이 비쳐 보이는 정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묘사하겠습니다. 로디아는 웬만한 경우에서 번짐 없고 뒷면 배김 없고 비침도 양호해요. 잉크를 뚝뚝 떨어뜨리면 그제서야 배김이 있지만 그 와중에도 뒤에 실제로 잉크가 묻어나진 않고 잘 버티더라고요. 로디아는 평균 이상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편이라 획의 굵기를 살짝 잡아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도 무난하게 뜨는 편이고 필기체로 빨리 쓴 부분은 농담 표현이 잘 되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역시 프랑스의 클레르폼텐 종이입니다. 1997년에 클레르폼텐사가 로디아를 인수했지만 그렇다고 종이가 동일하진 않아요. 클레르폼텐 기본 종이는 평당 90g으로 로디아보다 조금 더 무겁고 촉감도 좀 더 빳빳한 느낌이 들어요. 제 경험엔 대체로 평당 80g 정도 되면 만져봤을 때 밀도와 두께가 안정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보다 무거워지면 확실히 특수종이 느낌이 듭니다. 품질 좋은 복사용지로 유명한 AA가 80g이에요. 70g 종이는 다이어리 플래너처럼 컴팩트한 부피가 필요한 용도에서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판문면에서는 번짐과 뒷면 비침, 뒷면 배김면에서도 모두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클레르폼텐 종이는 특유의 코팅망이 있는데 단순 매끈함보다는 좀 뽀득뽀득한 느낌에 가까워요. 원래 코팅이 심하고 종이가 매끄러울수록 잉크가 덜 흡수되니까 태가 잘 뜨는 상관관계가 있지만 클레르폼텐의 코팅은 계열이 살짝 달라서 그런지 로디아와 비교해도 태가 더 많이 뜨진 않습니다. 또 잉크를 약간 먹는 듯한, 스미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3개를 비교하면 잉크의 발색이 좀 더 옅게 나타나고 연봉샷에서도 문지르는, 족족 흡수되는 듯한 느낌이 들죠. 로디아는 조금 더 고여있던 듯한 흔적이 보이고요. 클레르폼텐은 실번짐을 정말 잘 잡아주는 종이이고 종이의 개성이 꽤 강해서 어떤 펜을 써도 뽀득거리는 필감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필기감을 굉장히 섬세하게 즐기는 분들보다는 웬만한 잉크에 다 문제가 없는 보장된 종이를 쓰고 싶다 하는 분들께 더 적합한 종이입니다. 살짝 번외편으로 로디아에서도 헤리티지 라인이라고 해서 아이보리색의 90g짜리 종이가 나오거든요. 같은 계열의 회사라 클레르폼텐과 동일한 종이는 아닌가 궁금해서 예전에 구입해보았는데 결론적으로는 깜짝 다르더라고요. 로디아 헤리티지는 굉장히 폭신한 종이입니다. 코팅 처리도 거의 되어 있지 않고 태가 없다시피 한 것 색 분리가 나타나기 전에 종이로 스며드는 것 보이시나요? 그리고 뒷면은 배김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한 잉크방울 테스트는 종이의 성능을 보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종이의 잉크를 통째로 떨어뜨릴 일은 없으니까요. 언제까지나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번진다고 헤리티지가 질낮은 종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되지 않지만 나머지에 비해서 뒷배김이 심하게 있는 것으로 보임 종이 자체의 탄탄함이 살짝 부족한 편이긴 하다는 결론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잉크 차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밀크 포토지 구형입니다. 제곱미터당 120g이라 앞의 종이들에 비해 정말 두툼해요. 로디아와 클레르폰젠도 형광기가 있는 푸른 흰색인데요. 포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팅이 심해 정말 매끄러워서 펜에 따라 헛발질이 잘 나기도 합니다. 잉크 흡수가 거의 없어 태도 강하게 뜨고 면봉 발색도 횡마다 색분리가 잘 되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아쉽게도 2017년에 밀크 포토지가 리뉴얼이 되면서 코팅이 덜해졌는지 태가 없어지면서 굵게 나오고 거미줄도 훨씬 잘 생기게 되었다고 해요. 지금 있는 걸 다 쓰면 잉크 차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부터 고민이에요. 어쨌든 5년 전쯤 선붕적인 인기를 끌었던 종이입니다. A4 복사용지로 나온 종이들은 당연하게도 만년필 유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산하기 때문에 고연히 좋은 종이가 나오면 은근 입소문을 타요. 다들 노트 말고도 쟁여놓고 쓸만한 종이가 있으면 든든하니까요. 요즘은 두성종이의 B7이라는 라인이 좋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써봤는데 곧 시도해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는 일본 회사들이 대거로 등장합니다. 품질도 참 좋고 감성도 가득한 제품이 많아요. 먼저 밀크 포토지만큼이나 잉크 발색이 예쁘기로 유명한 토모의 리브입니다. 종이색으로는 크림과 화이트가 있고요. 이 종이는 화이트에 해당함에도 앞에서 리뷰했던 것들보다 훨씬 따뜻한 오픈 화이트입니다. 52g이라 정말 얇아요. 분명 만년필용 종이인데 시중이 웬만한 종이보다도 하늘거립니다. 흔히 성경 또는 사전종이 같다고 표현되곤 해요. 신기하게도 종이가 매끄럽게 코팅된 느낌은 또 아니고 정말 보드라워요. 근데 왜 이 얇은 종이가 가장 발색이 세고 그렇게 강한지 미스테리입니다. 먼저 성능 테스트를 완벽히 통과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 뒷면을 보시면 배김은 없어도 비침은 꽤 있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종이가 너무 얇다 보니 앞에 쓴 글씨를 선명하게 식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글씨를 쓰거나 특히 잉크를 두껍게 바르면 종이가 살짝 우글우글해져요. 이건 제가 예전에 초록 잉크 리뷰 영상을 만들 때 썼던 흔적인데요. 잉크를 붓으로 발랐더니 주변부에 확실히 주름이 가죠. 그래서 뒷면까지 쓰기에 아주 베스트는 아니에요. 이건 톰 마이 리버 종이를 사용한 후보니치 패치오라는 다이어리입니다. 확실히 비치기는 하죠. 하지만 양면으로 가득 쓰면 오히려 괜찮아져서 잘 썼어요. 글씨를 빼곡하게 쓸 거라면 작은 사이즈를 쓰시는 게 종이를 잘 잡아주어 좋을 것 같습니다. 면봉샷을 보면 다른 어떤 종이보다도 밝은 색분리를 보이는데 이건 잉크로 인해 종이가 울어서 여러 개의 조그마한 웅덩이가 생기는 게 오히려 드라마틱한 색표현에 도움을 줍니다. 토모의 리버의 또 하나의 특징은 글자의 마진이 굉장히 깨끗하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두꺼운 글씨에서 잘 보입니다. 클레르풍텐처럼 잉크를 잘 흡수하는 종이와 비교했을 때 토모의 리버에서 잉크가 표면에 더 오래 머물면서 마른 후에 전체적으로 글씨 농담 표현이 적고 잉크가 균일하게 발리게 됩니다. 특히나 극단적으로 빠르게 쓴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균일하게 색이 표현되면서 가장자리가 살짝 진하게 나타나는 이게 토모의 리버의 시그니처라고 생각돼요. 다른 코팅이 된 종이들도 조금 그런 편인데 최강자는 토모의 리버입니다. 심지어 헛발 줄도 없어요. 저는 이 느낌에서 몇 년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네요. 그 다음으로는 무도리입니다. MD 페이퍼가 제일 대표종이고 20%의 코튼이 함유된 MD 페이퍼 코튼도 있어요. 코튼 버전이 조금 더 뽀얗지만 토모의 리버 화이트보다는 살짝 크리미하고 기본 MD 페이퍼는 확실히 버터색이 돌아요. 먼저 오리지널 MD 페이퍼입니다.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적혀있진 않지만 80g으로 간주되는 것 같아요. MD 페이퍼는 너무 맥끄덩한 느낌이 심하지 않으면서도 코팅이 잘 된 종이에 준하는 태화 발색으로 매니어침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잉크가 늦게 마르는 편입니다. 일반 글씨도 잘 묻어나는 편이고 제가 11세트 전체를 밤에 완성하고 4시간 정도 뒤에 일어났을 때 이게 안 말라있던 유일한 종이였어요. 약간 뭉쳐 떨어지긴 했지만 다른 종이들은 그래도 다 말랐었거든요. 잉크 흡수를 잘 하지 않고 늦게 마르는 종이인 만큼 태화 발색이 토모의 리버 만큼은 아니더라도 다른 종이에 비해 잘 나타나는 편입니다. MD 페이퍼 코트는 MD 페이퍼보다 질감이 살아있고 오리지널보다 아주 살짝 발색과 태가 약함과 동시에 배김과 비침을 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퍼포먼스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라이프 노블노트는 오늘의 종이들 중 가장 노란빛이 강합니다. 그리고 불빛에 비춰보면 이렇게 특유의 결이 보여요. 글씨를 쓸 때는 특별히 느껴지지 않는데 넓게 발색하면 종이의 패턴이 살짝 비치는 편이고요. 종이 자체의 색이 진해서 연한 잉크는 특히나 조금 톤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여러모로 그림보다는 글씨를 쓰는 데 적합한 종이입니다. 84.9g이라 확실히 도톰한 느낌과 함께 표면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필감은 엄청 부드럽게 나오는데 이것도 코팅감이 좀 있다 보니 원래 헛발이 심하지 않은 펜과 잘 궁합을 맞춰서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번짐, 비침, 배김 다 우수하고 테나 발색은 중간에서 조금 더 좋은 정도로 두루두루 우수한 종이입니다. 마지막 일본 제품은 저렴한 종이인 고쿠요 캠퍼스 노트입니다.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라사라 버전은 종이 표면이 매끄러워서 헛발질일 가능성이 좀 있지만 필기감이 아주 부드럽고 시카리가케루라는 좀 더 표면 마찰이 느껴지는 라인업도 있습니다. 고쿠요가 아마 일본에서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하던가요? 널리 쓰이는 부담 없는 종이로 알고 있는데 가격에 비해 필기감과 성능이 너무 좋더라고요. 테필이나 뒷펜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뒷면도 쓰려면 쓸 정도의 비침이에요. 사라사라는 매끄러운 종이라고 말씀드렸죠? 태화 발색도 비교적 잘 잡아냅니다. 제가 특별히 좋은 A4 복사용지 발굴에 힘을 쓰지 않았던 게 평소에 고쿠요를 막 쓰는 종이를 사용해도 충분하더라고요. 하나의 단점으로는 이 페이지에서는 특별히 그런 게 없지만 가끔 손에 유분이 아니더라도 종이의 코팅 자체가 살짝 불균일하게 되어 있어서 부분 부분 글씨가 잘 안 나오거나 살짝 번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몽블랑에서 나오는 146번 노트입니다. 85g이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대표적인 안 좋은 종이에요. 멋지게 로고 워터마크가 비치긴 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테필 부분을 보시면 글씨에 그레인이 보이시죠? 세필에서도 약한 실범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뒷펜에서는 훨씬 심하고요. 뒷면을 보면 비침 수준이 아니라 배김도 심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종이의 품질이 일정 이하가 되면 디아민 마제스틱글로로 글을 써도 태가 뜨지도 않아요. 제가 이 노트를 몇 년 만에 다시 쓴 거긴 한데요. 맨 처음 구입하자마자 공부 노트로 사용하던 때를 보면 실범짐은 지금보다 훨씬 나았고 배김은 있었습니다. 보관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지 그때보다 더 안 좋게 나오긴 하네요. 그래도 이 노트 하나에 거의 10만원 가까이였던 것 같은데 엄청나게 예쁜 에디션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재구매할 것 같지 않아요. 다음은 블랙저널로 굉장히 유명한 로이터웜의 차례입니다. 종이 질감은 맨들맨들하고 이둘이 MD페이퍼 정도의 따뜻한 노란빛이 돌아요. 롤스킨이 만년필과 상극인 편이라 그 대체제로 선택하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무려 2016년도에 제 일기장을 뜯어왔습니다. 저는 무난하게 썼던 기억이 있는데 로이터도 은근히 연도별로 종이 품질이 들축날축하다는 리뷰도 있었어요. 퍼포먼스를 보시면 뒷펜으로 썼을 때는 실번짐이 있고 만년필은 태필도 잘 버티는 것이 보입니다. 실번짐과 백임은 종이가 어느정도 이상의 잉크량을 못 버티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같이 가요. 뒷면에 뒷펜 부분은 백임이 있고 마제스틱 블루와도 상성이 좀 나쁜지 살짝 베기는 모습입니다. 로이터도 글씨 획의 경계가 깔끔하게 써지는 편이라 정갈한 글씨로 블랙저너를 꾸미는 분들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제 약간의 포인트가 있는 종이들이 남았습니다. 파브리아노 종이는 대표적인 수채화용 종이에요. 그람수를 보시면 무려 250g이죠. 정말 두껍고 종이 질감도 우둘우둘합니다. 일반적인 만년필보다는 뒷펜으로 캘리그래피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찾는 종이에요. 글씨를 보시면 조금의 번짐도 용납하지 않고 심지어 잉크를 그냥 똑똑 떨어뜨려도 뒤에 티가 안나요. 신기한 건 코팅된 매끈한 느낌과는 가장 먼 종이인데 태가 어느정도 뜬다는 것입니다. 종이 자체의 밀도가 높아서 염료가 표면에 많이 머물 수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보다 발색도 강하게 되고요. 종이 요철이 심하다 보니 글씨 가장자리는 다소 거칠게 표현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가끔 쓰기에 매력있는 종이네요. 그리고 대망의 몰스킨인데요. 제가 기억하는 몰스킨은 정말 트래쉬! 이건 도저히 못 쓴다였어요. 제 생각에 몰스킨은 만년필용 종이가 아닙니다. 가끔 인터넷에 몰스킨에 만년필을 사용한다는 분도 보기는 했는데 몰스킨을 너무 좋아하셔서 성능이 안좋은 걸 감안하고 쓰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몰스킨을 테스트해보니 종이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먼저 제가 원래 알고 있던 몰스킨입니다. 2018년 1월에 선물받았던 종이인데요. 카이의 저널이고, 결과는 보시는 대로입니다. 너무 심하죠? 146이 양반으로 느껴질 만큼 새필 아니면 쓸 수 없는 수준입니다. 몰스킨이야말로 시기별 종이 퀄리티 편차가 크기로 유명해요. 그래도 공통적인 불만사항은 뒷면 배김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노트보다도 플래너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텐데 플래너에서는 뒷배김이 결정적인 단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후로 몰스킨에 눈길도 안 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다니는 미용실에서 새해 선물로 몰스킨 전어를 주셨길래 지금까지 개봉도 안 하고 있다가 이번 리뷰를 위해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이건 또 너무나 훌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뒷팬에도 너끈히 버티고 뒷면 배김도 없고요. 잉크 떨어뜨린 건 뒷종이 잉크가 묻은 거고 생 건 아닙니다. 몰라서 다른 장도 써봤는데 역시나 좋아요. 제가 알던 몰스킨은 이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일단 올해 다이어리는 이걸로 써보려고 합니다. 스타벅스에서 매년 출시하는 새해 맞이 다이어리도 몰스킨 제품이어서 저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관심도 안 가졌었는데 올해는 디자인을 한번 보고 시도해볼 수도 있겠어요. 참고로 까이에 라인과 클래식 다이어리 라인은 품질이 다른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둘 다 70g인 건 맞는데 어떤 분은 까이에가 더 좋다고 하고 다른 분은 더 나쁘다고 하고 정말 의견이 달라서 이게 단순 편차인 건지 실제로 다른 종이를 사용하는 건지 검색하다가 이 표를 발견했습니다. 몰스킨에서 만든 자료이고요. 표준 70g 종이를 클래식, 한정 다이어리, 까이에, 볼랑저널 다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종이 자체는 다르지 않지만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종이를 쓰면서 개개인의 경험이 다 달랐던 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역시나 70g 종이는 애초에 만년필 유저가 타겟이 아니었군요. 앞으로도 이번 제노트 정도만 종이 질이 유지되면 너무나 완벽한 만년필용 플래너 있대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몰스킨 뿐만 아니라 오늘 리뷰한 종이 중 사용 경험이 있으시면 한 번씩 말씀해주시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별 리뷰는 거의 끝났고요. 번외로 트래싱질을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일명 기름 종이죠. 단투명 처리를 한 종이인데 테라든지 색감을 보기에 의외로 굉장히 좋다는 평이 많아요. 손으로 맞췄을 때는 거친 느낌이 없는데 글을 쓸 때는 까끌거림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뒷면을 보면 마제스틱 블루의 테를 제외한 본연의 잉크색을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뒤에 흰 종이를 받치면 잉크 색깔이 더 잘 보여요. 비펜 사용자분들께 갖고 놀기 좋은 종이를 한 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주변 문구점에서 한 번 사봤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밑에 테스트했던 유분 테스트 결과도 말씀드려야 할 텐데 제가 원래 긴장해도 손에 땀도 하나도 안 나고 손이 정말 건조한 편이에요. 걱정한 것처럼 결과가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았습니다. 제일 티가 많이 났던 건 미돌이의 MD 페이퍼에요. 손기름을 많이 타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MD 페이퍼 코튼도 비슷했던 것 같고 첼신지도 이렇게 손이 닿았던 부분이 유분 코팅이 되어서 만년필 잉크를 밀어내는 거 보이시나요? 이 셋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나머지는 크게 티가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든 구분을 해보자면 그 다음으로는 로디아, 클레르 폼템, 몽블랑, 몰스킨이 좀 티가 나는 것 같고 로이텀, 토모에 리보, 밀크 포토지, 라이프 노블, 로디아 헤리티지, 고쿠 사라사라는 비교적 양호했던 것 같습니다. 파브리아노는 아예 변화가 없더라고요. 저는 유분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이것저것 잘 쓰기는 하는데 그런 불상사 없이 종이 아래까지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현재 쓸 부분 아래에는 종이를 대거나 아예 드로잉 장갑을 끼기도 하시더라고요. 추가로 겨울철에 핸드크림 같은 걸 바른 상태면 그것도 종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귀찮지만 조심해 줍시다. 겨울에는 핸드크림을 조심해야 한다면 여름에도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장마인데요. 종이가 습기를 먹으면 당연하게도 원래 성능에 비해 실번짐도 잘 생기고 전반적으로 품질이 나빠집니다. 로디아 종이가 습기에 약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제가 스팀다리바로 실험을 해볼 게요. 스팀다리미를 실험해 볼게요. intervention 스 playthrough 눅눅한 곳의 종이를 오래 보관하게 되면 이렇게 쓸 때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정말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밀폐된 공간에 제습지까지 넣어서 보관하기도 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책상 위에 그냥 놔두진 마시고 최대한 노트를 닫아서 보관하고 이왕이면 틈이 없게 종이끼리 꽉꽉 눌러서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은 마무리 되었고요 각 항목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며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세우기 상당히 미묘한 포인트가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또는 추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리뷰에서 반영해 볼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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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